어 거기서부터? 그럼 내가 여기서 논스톱으로 넣어줄게 질러주셔 주님 무진 다시 해줄까? 시작 주님 무진 기가 막혀 못허지 네 고 고 고 고 고 고 어디서냐 네 마 흑흑흑흑범대로 넣으금 모토지 이 아아 청양반 가신으로 니 간장을 녹이 란 은 이 어아 아 으 요도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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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5 따로 가도 따로 하구라 여필 좋았구라 하여 썩은지 먹어서 방을 따로 가도라 나는 모른다 너희들이 죽던지 따로 가도 모른다 따로 가도 몰라 감사합니다